생명나름 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지난 7일 부산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12번째 생명존중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. 제12회 희망세상만들기 생명나름 장기기증 캠페인과 생명존중 걷기 행사에서 부산본부장 심산스님은 부산보혼병원, 성모병원, 메리놀 병원 등 지역 4개 병원 환자 5명에게 휠체어를 전달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. 올해는 코로나19로 걷기 행사에 참여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시민대상 장기기증 안내, 손소독제 만들기 등 각종 체험부스를 운영해 생명나눔의 의미와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. 심산스님은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보사랭을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장기기증 확산으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